너무 좋은데요? 왜 이렇게 잘해? 나 오늘 너무 깜짝 놀랐다 진짜 너무 잘한다 괜찮아요 그렇지 금방 만들어진다 감사합니다 손목 손목 써졌나 안 써졌나 봐봐요 손목 썼습니다 이거 느린 화면으로 봐봐요 이미 손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임팩트 때 손목이 안 써지고 뭉개지고 들어와서 넘어온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써졌을까요? 뭉개졌을까요? 뭉개졌습니다 뭉개졌습니다 그렇죠? 뭉개지는 사람은 큰 스윙을 웬만하면 구력이 오래 붙어서 시간이 지났을 때 만들어졌으면 되는데 우리는 안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써졌어요? 안 써졌어요? 일로 던지든 열로 던지든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이걸 갖고서 던지고서 그대로 그냥 던져놓고서 줄이지 않고 던져놓고 크게 들어오면 풀스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? 이런 동작 이런 동작이 되겠죠 우리는 그 딱 그 임팩트가 써질 때 그때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손목이 좀 유연하지가 않아요 톡 손 딸려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손목이 늘어지지 않게 늘어지지 않게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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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힘 조절 좀 됐잖아 그렇죠? 이기좀 한다 나쁘지 않았어 온전히 뭐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목 툭 던져주고 내려오고 팔에 힘을 가한다거나 팔이나 몸의 수윙의 가속을 느낀다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톡 그렇지 톡 부드러워 툭 힘 빼고 그렇지 그대로 가 가만히 있어 지금 그 얘기랑 똑같이 하라고 했어요 톡 트랩 톡 트랩 아니 포핸드 포핸드로 트랩 톡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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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또 이러고 난리 났어 지금 트랩 톡 그렇지 아휴 이렇게 봐 그렇지 어 그런 느낌을 내려놓고 하라고 하기 싫다는 듯이 잘하려고 해야 돼? 성이 어깨 해야 돼? 성이 어깨 성이 어깨 우리는 좀 할 필요가 있어 스텝 밟을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? 성이 어깨 톡 톡 톡 톡 톡 톡 톡 똑같아 해야 된다니까 네 똑같아 해야 된다고 네 똑같이 하라고 그랬잖아 네 톡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렇죠? 이렇게 그렇죠? 손목 세워진 상태 그 상태로 한번 옮겨 볼까요? 어 그렇죠 어 이 동작이 나와야 이게 똑같아야 돼? 달라야 돼요? 똑같아야 돼 이 구조가 똑같아야지 아 어? 몇 단계 수행하는 거야 지금 2단계 수행 그렇죠 제가 볼을 어떻게 배급했어? 여유있게 줬어? 낮고 빠르게 줬어? 낮고 빠르게 줬어? 상태로 하지 그럼 거기서 이거 할 거야? 아니 그러니까 그럼 타임이 다 밀리겠지? 어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몇 단계 수행해야 돼? 2단계 수행 그렇지 그때로 가야지 그리고 충만 다 달라져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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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그런 백사이드에서는 이 자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네 하고서 빨리 딱 손목 세우고 떨어지라고 그냥 톡 세워서 그렇지 네 돌리면 돼? 안 돼요? 안 됩니다 던져 놓고 속에 딱 떨어지면서 세우라는 거야 네 톡 오우 잘했어 스냅 좋다 클리어 친다 생각하고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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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냅 톡 그렇지 다 던져야 돼요 다 던지기까지는 엘보가 다 던져야 돼 그렇지 던지고 톡톡 빨리 떨어지고 세우라고 톡 그렇지 스냅 잘 써진다 지금 네 스냅 톡 스냅 톡 그렇지 톡 던지고 떨어지고 좋았어 톡 던지고 떨어지고 그렇지 돌리지 말란 말이야 손목이 써지는 순간에 손목이 안 써지고 약간 임팩트가 밀렸다가 돌아온다니까 지금 톡 던지고 떨어지라고 던져 다시 톡 던지고 스냅 오케이 톡 던지고 떨어져 스냅 둘 잘했어 아까 전에 처음에 했을 때 제가 당황하지 말라고 하고 약간 낮게 줬을 때 그때와 지금과 한번 봐봐요 네 꼭 보라니까 또 그냥 뭐 이렇게 통으로 잘라 그냥 우리 애지 하지 말고 셋 둘 잘했어 바보라고 비교해서 한번 바보라고 아까의 동작과 저에게는 뭐예요 아까 전에는 이런 동작은 회전방향이 커요 작아요 손목의 어떤 회전은 작지만 실질적으로 스윙을 하는 반경은 크죠 네 몸을 막 개입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목의 어떤 회전하는 반경은 더 커졌지만 실제 보여지는 스윙의 회전방향이 작은 거죠 이런 것들은 회전방이 큰 거죠 네 크죠 크지 크지 이런 것들은 크죠 네 크게 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항상 배딘톤은 개방 속도로 그게 잘 안 되죠 시간이 없고 촉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회전방향을 작게 해야 돼? 크게 해야 돼? 작게 합니다 그렇지 크게 하는 건 그런 거나 수박 깨기 같은 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나 크게 하는 것이 최대 파울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리 지나가면 톡 지금 회전방향이 작아야 커요 작습니다 작죠 그 회전방향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가 있어? 뭘 잘해야 그 스윙의 회전방향을 딱 줄여버릴 수 있어 스냅이 그렇죠 당연하죠 준비 톡 네 너무 좋다 톡 떠주고 빨리 세워서 떨어지죠 톡 그렇지 나는 임팩트만 느낀다 아니면 최대 파워를 내기 위한 풀스윙을 한다 임팩트만 느낀다 지금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유 있을 때 얼마든지 풀스윙 할 수 있잖아 네 톡 스냅 그렇지 스냅 톡 그 느낌 그대로 그렇지 톡 스냅 그렇지 점프하지 말고 그렇지 통 던져 그렇지 던져 둘 많이 좋아지고 있어 통 스냅 때리고 빨리 세우라고 빨리 빨리 세우라고 빨리 세우라고 중심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보라고 세워 둘 그렇지 임팩트 너무 좋아 어때? 좀 깔끔하지 않아? 뭔가 좀 컴팩트해지지 않았어요? 뭔가? 모르겠어요? 알긴 뭘 알아? 하나도 모르지 진짜 자 스냅 그렇지 통 여기 있으면 여기로 던지고 여기로 던지고 여기 있으면 여기로 던지고 톡 그렇지 통 그렇지 너무 좋아 몸이 좀 헬렐레가 되어 있어 네 앞으로 좋은데? 스냅 그렇지 통 그렇지 스냅 통 그렇지 때리고 빨리 세워주고 세워줘 둘 그렇지 그렇지 오빠 빨리 세워주라고 손목 빨리 써가실 거예요 세워 그렇지 세워주고 둘 그렇지 때리고 세워주고 둘 오케이 너무 좋은데요? 왜 이렇게 잘해? 네 세상에 나 오늘 너무 깜짝 놀랐다 정말요? 진짜 너무 잘한다 괜찮아요 빨리 세워줘 네 던지고 세워 둘 그렇지 세워주고 둘 그렇지 세워주고 둘 그렇지 둘 오케이 지금도 너무 좋아 스냅 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지금은 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몸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손목이 세워지고 이 동작의 구분점이 조금 드러나게 하란 말이에요 아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점차점차 스윙을 크게 가져가면서 그게 미세하게 풀 스윙 안에 그걸 자연스럽게 녹여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런 동작이나 미세한 그런 한가지 동작에서 좀 바빠다는데 뭐한데 이게 드러나버려요 본인을 아무리 감추려고 점프 스매시 때리고 뭐하고 해도 딱 그 동작 보면 다 보여 턱 힘 빼고 통 털어버리고 그렇지 통 털어버리고 그렇지 아니에요 긁어내렸습니다 손목이 비중이 없었어요 손목이 늘어지면 손목이 써졌는데 늘어지면서 긁어내려 버린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거죠 통 스랩 너무 좋습니다 통 통 너무 좋아요 손목을 건드려요 그냥 통 너무 좋아 세상에 이렇게 좋아했어 몽두그립 잡지 말고 준비그립 네 통 전혀 안좋아요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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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도가 있어졌잖아 또 갑자기 코엔드에서 잘하다가 아유 하기싫어 아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왜 백핸드에서 이렇게 절도가 있어 하기싫어 하기싫어 통 어깨쓰지 않게 어 그렇지 그렇지 탕 스랩으로만 통 어 잘하졌어 골 그렇지 던지고 세워주고 헤드 확실히 던지고 세워주고 똑같이 다 던지고 세워주고 둘 던지고 어 너무 좋습니다 던지고 그렇지 던지고 빨리 세워 그렇지 빨리 중심으로 세우라고 세워 좋았어 컴백터가 얼마나 깔끔해 다시 한 번 더 스랩 그렇지 던지고 자 낮은면 라운드로 던지고 세워 그렇지 헤드 던지고 세워 그렇지 너무 좋아 어 스랩 그렇지 던지고 세우고 둘 그렇지 던지고 세우고 그렇지 던지고 세우고 오케이 던지고 세우고 너무 잘하는데요? 왜 이렇게 잘하지? 스랩 동 아 스랩 동 아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또 지금 어떻게 스윙을 하나의 흐름으로 한다 아니면 각각의 분절들이 팔꿈치 분절 손목 분절 어 라켓 헤드 이런 각각의 분절들 정확히 말하자면 팔꿈치랑 손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깨까지 쓰고 있지 않으니까 1,2단계 중에서 이런 분절들이 따로따로 노는 느낌 들어야 돼 같이 노는 느낌 들어야 돼 따로따로 그래요 근데 빼기 수준이 안 된다고 지금 아 그렇지 그렇지 힘 빼고 통으로 힘 빼고 힘 빼는 게 멈추라는 게 아니야 멈추라는 게 아니야 들어오기까지 다 중심축으로 반동 가져오고 아 좋습니다 그렇지 계속 부드럽게 통으로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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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랩 힘 빼고 둘 브라더 방금 그 부분도 영상 봐봐요 네 완벽했어요 딱 필요한 동작만 컴팩트하게 완벽했다고 네 거기서 어깨의 비중이 좀 더 실린다든가 뭐 그러지 않고 딱 이 정도는 이만큼만 하면 돼 그냥 딱 필요한 동작만 깔끔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야 어 손목 비중이 굉장히 높게 들어간 거죠 둘 셋 통 둘 세워주고 포인트로 가야지 둘 그렇지 세워주고 둘 그렇지 때리고 세워주고 둘 때리고 세워주고 동 그렇지 셋 톡 던지고 세워 그렇지 톡 던지고 세워 그렇지 던지고 세워 그렇지 톡 그렇지 힘 빼고 천천히 그렇지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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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지 말라고 자꾸 약간 슬라이신 하려고 하잖아 지금 둘 나이스 스냅 그렇지 힘 빼고 스냅 그렇지 그렇지 분절이 확실하게 지금 보이게 절대 하나의 흐름으로 나오지 않게 그렇지 톡 좋았어 우리 둘 좋아 바로 그렇지 빨리 세우고 그렇지 톡 그렇지 톡 금방 만들어진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